침을 어떻게, 침을 어떻게 더 흘려볼테야? 엠버다! 엠버! 형아 장난감! 엠버 너무 귀엽다. 엠버는 너무 귀엽게 생겼죠? 형아 장난감인데 너가 먼저 만져봐. 오, 놀래라.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. 떨어뜨리면 안 돼. 왜? 기분이 좋네, 아들. 배가 불러서 그런지. 먹을 거야. 침 부터 묻힐 거야. 형아가 만지기 전에 내가 침 부터 묻힐 거야. 맛없어. 맛없는 걸 왜 먹어. 예쁘지? 엠버 너무 예쁘다. 어떡해. 어떡해. 내가 괜찮니? 맛이 괜찮은 거 같아? 씹으라는 치발기는 안 씹고. ㅋㅋ 형아 장난감 씻고 있네 형아 장난감 에휴 우리 통통이 ㅋㅋ 통통한 다리 엉덩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나 계속 고개 씹을 거야? ㅋㅋ 다 안가져 다 안가져 왜? 잼 왜 왜? 흑흑 김이 좋아? 침 좀 닦아 줘야겠다 침 좀 닦자 응? 고래 infilt paralel 아 고맙 был